문정부의 정책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 정책 요즘 많이 나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메마른 땅에 물을 붓는 식으로 재정을 탕진하는 또 하나의 효과 없는 경기 부양책에 끝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이 나온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창조경제 이런 이야기도 가물가물합니다 혁신주도성장 이런 이야기도 가물가물합니다 아마 이제부터 재임 말기까지 한국판 뉴딜이라는 용어를 대통령 입을 통해서 가장 즐겨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이 정부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인데 참 용어도 잘 만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년간 무려 76조 원을 투자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앞세웁니다 강화된 고용 안정망을 바탕으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 그린 뉴딜이 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일자리만 55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또 억지를 부립니다 이런 정부 구상안을 볼 때면 또다시 거짓을 말하는구나 라는 판단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대중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이 그런 정책을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그러나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에 제출된 역대 최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예사처는 6월 23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분석보고서에서 35조 3천억 규모의 추경으로 추진할 계획인 한국판 뉴딜 정책, 고용안정특별대책, 금융안정패키지 후속조치 등의 세부 사업들이 너무 부실하다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35조 3천억 가운데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되는 돈은 23조 8천억 정도입니다 국회 예산처럼 한국판 뉴딜 사업만 보더라도 그린 뉴딜, 유망기업 육성, 인공지능 육성, 바우처 지원 등 상당부분이 계획이 부실하거나 효과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정도 평가를 같으면 시중 언어로 하면 그야말로 삽질이다 이런 표현을 써도 아무런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재정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재정을 그냥 갖다 쓰기 위해서 갖다 붙인 이름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들은 탑만 나면 재정을 끌어다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재정 가운데 대부분은 또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구한 돈으로 성수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쓸데없는 그런 프로젝트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돈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입니다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는 인기를 얻는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고 일종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그런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름아름으로 세금의 줄을 대고 이익을 노리는 사람, 또 인연이 있는 사람들 그런 주머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해요, 인이 마음대로 해요가 이번에도 통용될 것으로 봅니다 당과 정과 청은 대통령의 하명을 받들어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날 문 대통령은 비상한 방법을 주문하자 속도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23일 날 6월 내 통과는 국회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아주 속도전에 바짝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일란 기획재정부 2차관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6월 중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골든타임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추경안의 조속처리를 다시 촉구합니다 그냥 추경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 것이다 이렇게 뻥을 그동안 많이 쳐왔죠 1차 때도 그랬고 2차 때도 그랬고 지금 3차 때도 그렇습니다 돈만 투입하면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참 미신도 보통 미신 아닙니다 돈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문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처라고는 나라 경제를 빚더미에 앉히는 것 빼고는 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돈이 뿌려지는 언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돈을 벌 기회를 갖게 되겠죠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깨하는 등 경제주택들이 생산, 투자, 소비 등의 강한 동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것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부분의 정책을 쓰는 그런 정권이 바로 문정권입니다 한쪽은 돈을 풀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한쪽은 경제를 죽이는 정책을 마구잡이로 쓰는 거죠 결국 재정 탕진, 세금 부담 증가, 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디스 인센티브, 동기 감소 등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빚더미 공화국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채 공화국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지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가 어떻게 오랫동안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삽질, 그것도 거대한 삽질을 반복적으로 하는 국가가 어떻게 안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결국 한국판 뉴딜 정책은 포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하나의 재정 탕진 정책일 뿐입니다 재정 탕진 정책일 뿐입니다 포장을 근사하게 해서 재정 탕진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장을 근사하게 해서 한 번 말아먹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구속조치로 계속 탈원전해서 또 한 번 말아먹고 또 이렇게 재난기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재정 탕진 정책의 일환인 거죠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입법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멈췄을 전망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